대략 마치겠습니다. 부부, 쓱! 부부, 안녕히 계세요, 부부! 부부, 안녕히 계세요, 부부! 안녕히 계세요, 부부! 쓱! 쓱! 안녕하세요, 비가부입니다. 오늘은 부부를 위해 맛있는 밥을 준비했어요! 예이! 부부야! 이게 부부! 웨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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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자, 너무 예쁘죠? 안녕, 너무 예뻐요. 오늘은 부부를 위해 영양만점 연어와 밥과 아보카드를 좀 곁들인 좀 완찬을 준비했습니다. 너무 착하게 잘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, 먹을 거야? 부부, 이거 밥 먹고 싶은 강아지는 어디? 웨잇! 웨잇! 누가 치즈래? 엄마 먹을 거야? 고! город 고! 배고im 물 vet 두cemos 여러분 보기 잘 먹었다 부부야, 맛있어? 맛있어? 꼬리까봐! 부부야, 엄마, 먹어볼까? 부부 이거? 부부, 엄마, 먹는다? 끌릉, 안거리네. 아유, 착해라. 엄마, 어저께 뭐 못 와가지고. 아이, 잘 먹네. 카메라가 봐, 지금. 야경. 구경도 알고, 그치? 그냥 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사료까지 잘 먹어요. 어렸을 때는 뭐 하나만 밥 위에 딱 얹어주기만 하면 밥을 싹쓸이 했었어요. 안 먹어도. 정말 단순하게 먹었어요. 사료가 싫지는 않은데, 한 번 먹기가 귀찮네요. 우유 잘 먹어요. 아유, 내 집게. 코가 고우스러워. 마마. 이게 막 서두르면서 먹는 게 아니라서, 중간에 있는... 코가이 그렇게 귀담보지만. 너를 위해 아이스 워터를 준비를 해놨단다. 지금 머리에 아보카도 묻혀 놓은거 봐 아보카도 어휴 내 새끼 잘 먹어 요즘에 털이 조금 용기가 부족하고 이래서 털 용기를 나게 하려고 아보카도랑 연어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두두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여름에 몹보신 좀 하라고 면허냄새 나나봐 마지막 두개 하나 두두 안 먹여 머리 쓴다 누가 왜 한두개씩 남기는 줄 알겠어 못 먹어서 그런거였어 굿보이야 부부야 아이고 잘 먹었어요 굿보이컴 굿보이컴 부부 부부 세트해 부부 세트해 부부 세트해 부부 부부 인사 안 할거야? 세트해주세요 부부 세트해주세요 부부 세트하세요 부부 세트해줘봐 세트해줘봐 어우 꼭 겠어 아 투룸재미 부부 세트해봐 부부 세트해보니까 이거 한번 까까줄까 부부 세트해보세요 어머 세트해봐 엄마 이작 이쪽 뒤로 가봐 부부 세트해줘봐 인사 안할거야 진짜 부부야 부부쓰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한 번 더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굿보이 흐흐흐 흐흐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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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